여러분, 1914년에 영화 생계라는 작품으로 헐리우드에 데뷔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정말 유명한 배우. 사진만 바로 딱 띄우면 바로 아실 거예요. 생계. 새끼 아닙니다. 생계.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1910년대 때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로 데뷔를 한 남자. 그 사람은 바로 옆에 찰리 채플린입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 하면 우스꽝스러운 수염에 헐렁한 바지, 그리고 자기 몸보다 큰 신발, 큰 구두.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우스꽝스러운 몸짓까지. 정말 하나의 불황자 캐릭터를 만들어낸 정말 대단한 배우예요. 정말 찰리 채플린 하면 바로 이게 딱 떠오르잖아.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찰리 채플린을 되게 묘사하면서 흉내내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찰리 채플린 콘테스트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찰리 채플린이 1942년 미국 뉴욕의 한 파티장에서요.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찰리 채플린 분장 지우신 모습이에요. 너무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찰리 채플린이 1942년 한 파티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성은 영화계에 갓 입문한 당시 17살에 운하오닐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처음 만난 파티장에서 서로한테 바로 끌렸습니다. 찰리 채플린도 저 여자 참 괜찮네. 운하오닐도 멋있다. 이 두 사람은요. 파티장에서의 인연을 시작으로 사적으로 만남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애정을 쌓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서로한테 이끌렸고 마음에 들었으면 그냥 만나자, 사귀자 하고 그냥 사귀다가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찰리 채플린은요. 선뜻 이 운하오닐한테 다가가지를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 당시에 찰리 채플린이 세 번이나 이혼을 한,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당시에 정말 찰리 채플린 하면 하스타였다 보니까 여러 유명한 여배우들과의 연문설이 계속 끊임없이 터지는 거예요. 정말 스캔들의 대명사. 그러다 보니까 찰리 채플린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뭔가 순수한 17살에 운하오닐 여성이 인재 영화계에 갓 입문한 신인인데 이 깨끗하고 순수한 이 소녀가 또 나와 엮이면 또 나랑 연문설이 퍼져버리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봐 논란거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입에, 입방하에 오를까봐 쉽게 다가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운하오닐은요. 당시에 이 찰리 채플린이 자기보다 36살이나 많았어요. 찰리 채플린이 운하오닐보다 36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찰리 채플린한테 사랑을 느꼈어요. 찰리 채플린이 그만 만나자 거리를 두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 운하오닐이 나는 괜찮다고 그냥 만나자고 엄청 잡았다고 해요. 그냥 만나도 된다고 나 괜찮다고. 이 운하오닐은요. 자기가 두 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다 보니 또래 남성들한테는 이성적인 감정을 못 느꼈다고 해요. 당시에 운하오닐은요. 또래들한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보다 36살이나 많았던 찰리 채플린한테 이성적으로 끌린 거예요. 솔직히 말이 36살이지 자기의 아버지 뻘이거든요. 이 찰리 채플린도요. 이 운하오닐이 계속 만나자. 나 괜찮다라고 하니까 또 본인 자체도 운하오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되게 잘해줬겠죠. 그러면서 아마 서로한테 더 마음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결론적으로는 공식 연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찰리 채플린은요. 과거 세 번의 결혼 경력이 있었어요. 실패한 결혼 경력이요. 그런데 이 세 번의 와이프들이요. 다 여배우들이었고 약간 다들 찰리 채플린 남편의 인기와 유명세를 이용해서 나도 스타덤에 오르라고. 괜히 핫한 스타랑 엮이면 빵 터진다 그러잖아요. 이 신인도.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데스타인 찰리 채플린이랑 결혼하면 나도 유명해지겠지. 화제거리가 되길 바랬던 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세 명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명의 여배우들이 가정에다가 가정이 소홀하게 됐고 그러면서 찰리 채플린과 불화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헤어지게 된 거였대요. 그런데 이 우나오닐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그랬대요. 찰리 채플린한테. 나 연예인이고 뭐고 여배우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다고. 나는 그냥 당신이랑 결혼해서 당신 닮은 아이를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냥 당신 닮은 아이 낳고 그냥 살고 싶어. 이전까지 찰리 채플린이 만났던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전의 여배우들, 이전의 와이프들은 아, 남편, 남편 나 좀 다른 영화를 꽂아주면 안 돼? 아, 당신 인맥이나 당신 영화도 제작하잖아. 거기 여주인공으로 나 써줘.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인기를 얻으려고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우나오닐은 달랐던 거죠. 당신 닮은 아이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내 꿈이에요. 이 우나오닐이요. 찰리 채플린과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서로의 부모님의 허락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나오닐의 아버지가 굳고 반대를 해요. 절대 안 된다고. 아무래도 36살의 나이 차이에. 그리고 아빠 입장에서는 이 찰리 채플린이 여배우들마다 다 여문설이 퍼지는데 그 사람한테 누가 딸을 보내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고 반대를 해요.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우나오닐은 아빠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의절을 합니다. 나 이 남자 절대 못 헤어진다고. 그런데요. 1943년에 또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신인 배우였던 조한벨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조한벨이라는 여성이에요. 이 배우가요. 나 찰리 채플린 아이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친자 소송을 건 거예요. 지금 안고 있는 이 아이가 찰리 채플린의 아이다. 나는 찰리 채플린과 관계를 가졌고 아이를 낳았다. 친자 소송을 건 거예요. 이때가 찰리 채플린과 우나오닐은 사기 때인데. 당시에 이 사건은 엄청난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신문사에서요. 찰리 채플린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전세계 팬들이 찰리 채플린한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여자 저 여자 다 쑤시고 다니는 사람이구만. 아니 자기 애를 낳고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찰리 채플린은 계속 모른 척을 하고 있었구만. 아 찰리 채플린 여자에 환장했나? 신인 배우를 이용하고 버린 파람취한 배우구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길을 다니면요. 실제로 찰리 채플린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막 그랬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찰리 채플린을 비난하고 욕을 할 때요. 그때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찰리 채플린 옆을 지켰던 게 운하오니리라고 해요. 찰리 채플린이 이때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때 너무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항상 그랬대요. 나 이게 다 거짓말인 거 나는 알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다 안 믿어도 나는 내 남편 믿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우리 남편 믿는다고.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찰리 채플린이 가장 힘들 때 계속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찰리 채플린의 편이 되어줬다고 해요. 실제로요. 이 두 사람은요. 친자 소송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3년 6월 16일.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비밀 결혼식으로 올렸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가 찰리 채플린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래요. 그런데 이때 비밀 결혼식을 올린 거예요. 정식으로 부부가 된 거죠. 이때 이 이후부터 찰리 채플린이 운하온일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믿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하온일을 위해서 끝까지 재판을 이어나갔어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찰리 채플린이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면 운하온일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상황에서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이 신인배우인 조한베리가 낳은 아이. 찰리 채플린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찰리 채플린은 O형이었고요. 조한베리는 A형이었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아이는요. B형이었습니다. O형과 A형 부모 사이에서 B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대요. O형과 A형의 부모 사이에서 B형의 자식이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자가 아닌 거예요. 이 소송이 끝나고 운하온일이 찰리 채플린한테 그랬대요.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믿지 않은 적이 없다고. 난 당신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항상 믿는다고. 그런데 또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도 참 그런 게요. 1940년대에도 참 이런 게 있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혈액형적으로 딱 봤을 때 아니에요. 친자가. 그 아이가 친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시 이 찰리 채플린이 사회를 풍자한 영화를 많이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FBI가 찰리 채플린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찰리 채플린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FBI 국장이 법정에 압력을 넣어서 혈액검사 결과가 이 재판의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가 이게 친자가 아니라는 걸 밝혀주는 명백한 증건데 그거를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게끔 압력을 넣은 거예요. 재판장에. 이 FBI 국장이.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에서는요. 이 찰리 채플린한테 그냥 혈액검사 그런 거 다 무시하고요. 어 찰리 채플린 너 당신 아이 맞아. 찰리 채플린은 이 아이가 21살이 될 때까지 매주 75달러 양육비를 지급하세요.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권력의 압력으로 재판 결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찰리 채플린은요. 이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미국을 떠났습니다. 징글징글 했겠죠. 재판이 끝나고 바로 우나우닐과 함께 미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스위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나우닐과 새로운 터전을 마련을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요. 이 찰리 채플린은 1977년 12월 25일 88세의 나이로 스위스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옆에 있었던 사람은 우나우닐이에요. 찰리 채플린이 사망을 하고 이 시신은요. 스위스 저택의 근처 묘지에 매장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시신이 매장이 되고 1년 뒤에 이 우나우닐이 이 찰리 채플린의 무덤을요.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나우닐이 남편의 무덤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봉인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 찰리 채플린이 사망하고요. 이 우나우닐이 매일매일 무덤을 찾아갔대요. 보고 싶으니까. 남편 보고 싶으니까. 매일매일 찾아가는 게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나우닐이 잠깐 개인 사정으로 스위스를 떠난 사이에 잠깐 떠난 사이에 찰리 채플린의 시신이 도굴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대요. 누가 무덤을 파가지고 찰리 채플린의 시신을 가져간 거예요. 진짜 나쁜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요. 이 찰리 채플린의 시신이 사라지고 나서 11주 뒤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주 만에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요. 이 우나우닐이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죄책감이 생긴 거야. 내가 내 남편을 잘 지켜주지 못해서 내 남편이 이런 수모를 당했다고 내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이런 일을 겪게 됐다고 내 잘못이라고 너무 미안하다고 남편한테 그렇다 보니까 이 우나우닐은요. 또 자기 남편의 시신 찰리 채플린의 시신이 도굴되는 일이 없도록 또 도굴되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2미터가 넘는 콘크리트를 부어서 무덤을 봉인시켜버렸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도굴을 못하게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요. 너무 힘들 때도 곁에 있어줬던 누구보다 제일 믿어주고 헌신적이었던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 곁에서 제일 헌신적이었던 아내 우나우닐. 이 우나우닐은요. 66세 때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망하기 전까지도 찰리 채플린 남편의 묘지를 지켰다고 합니다. 당시 실제로 찰리 채플린의 자서전을 보면요. 제가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찰리 채플린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우나우닐을 내가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에게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자서전에다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여자를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내가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는 이 찰리 채플린과 우나우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찰리 채플린 사진을 지금 띄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분장한 사진과 분장하지 않은 사진이에요. 특히 이 사진 아인슈타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잠깐 이거를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인슈타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 대박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간디 간디 옆에 분이 간디 간디랑 같이 간디와 찰리 채플린 그리고 이 모습이 분장한 모습인 거예요. 잠깐만요. 분장한 모습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리고 이 모습이 분장을 지운 모습 제가 아까 1910년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 잘못 얘기를 했어요. 1940년대 1940년대입니다.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457분 208분 2 3 4